뉴욕 총영사관이 18일인 내일 모레 뉴저지 지역에서 제6차 순회 영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 뉴저지 지역에 대한 2010년도 제6회 순회 영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순회 영사는 목요일 1시부터 5시까지 펠리세이지팍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며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과 비자 발급 신청 등의 업무가 서비스됩니다. 한편 영사관 측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해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며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미리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